강원도 coming to the same 접어서 접었다가 뺐다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코베아의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되어있는 제품이고요. 가운데 메탈파이바라는 소재를 써가지고 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 하더라도 불이 쉽게 꺼지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초경량 60g 초경량 폰으로써 전문 산악인들이나 가벼운 버너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버너로써 화력도 되지만 가볍고 또 티타늄 소재로 해서 내구성이 적고요. 세계 최소형 초경량 버너가 되어있습니다. 이거는 충전을 해서 충전되어있는 양을 알 수 있는 가스토치고요. 이거는 프로판 통을 연결해서 쓰는 프로판 브레이징 토치가 되어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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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